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최 confusing 양파가 붙여졌네. 양파가 얇으니까 금방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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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혔다가 썰어야지. 딩동실에 넣어놨어. 아 사골을? 응. 사골국을 얼려놨다가 지금 녹이는구나. 이걸 육수로 이제 끓이게. 아 그거 사골올때 같이 구워서 사태고기를 찢어놓은거. 아 그거 얼려놨던거? 응. 이렇게 꽁꽁 얼었구나. 육수에 같이 끓여줘야지. 그래. 얼었으니까. 사태고기가. 방앗간에서 사왔는데. 한번 흔들어야지. 더 쫄깃쫄깃. 그치. 그치. 물을 좀 부어서 한번 흔들어. 한번 흔들어. 그래. 더 쫄깃하지. 응. 지단을 자르고. 그렇게 말아가지고. 잘려 놓은구나. 응. 식어야지. 썰기가 좋아. 지단을. 이게 좀 두껍게. 붙여줬구나. 노른자가. 노른자는. 두껍게 해도 상관없어. 대파는 없어. 응. 대파를 얇게 썰고. 물기를 빼야지. 응. 한번 헹궈서. 응. 헹궈서. 떡국을 헹궈서. 물기를 빼놓고. 아. 사골을 다 녹여서 이렇게 끓었구나.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. 할만큼 이제 떠서 구워야지. 떡국 끓일 만큼만. 떡국 끓일 만큼만. 응. 음. 그거로 하나. 하나. 와. 고기가 많네. 그냥 있음. 조금만 더 해야. 이 정도로 더 구워야지. 음. OST. 고춧가루 이것도 뭐 하려고 그러지? 전, 김 들이게 아, 전도 부쳐먹게? 전도 얼려놓은 게 있었어? 냉동실에 넣어먹고 있는데 통 안 찾아 먹었네 아들이 꽁꽁 얼었겠네 맛있네 고춧가루 어떻게 돼? 통트전이 내 통트전이 내 통트전이 나 좋아 으응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을 넣어주세요 간을 넣어주세요 간이 딱 맞죠? 응 다 끓여버린다 고춧가루 잘 익었네 응 맛있겠다 고춧가루 응 지단 넣고 지단 넣고 김가루 뿌리고 이러면 이제 먹어 응 여기도 다 했어 전도 먹고 와 맛있겠다 고기가 많이 들어갔네 응 응 안 퍼졌네 응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게 아주 고급적 고기야 그러네 이 좋은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 응 이걸 한 젓가락 응 그거 쏘지 마시면 돼 이걸 가져갔더니 환장해 보고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 한 번씩 집으니까 없어서 아이고 나는 안 맛있지 알고 조금 가져왔지 그때 맛있게 맛있게